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5년 전 스스로 파괴했었던 최전방 감시초소, 즉 쥐피해 병력과 장비를 다시 들이는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이 감시초소를 폭파했었던 이 영상은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겠다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애거나 병력을 철수했던 감시초소 11곳을 지금 북한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차율 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던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군 감시 장비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북한 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갓 세운 걸로 보이는 창문 2개짜리 목재 시설물 주위로 군인 서너 명이 서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됐던 지피터에 감시소를 설치한 겁니다. 또 다른 지피터에는 얼룩무늬 도색까지 끝낸 감시소가 들어섰습니다. 얕은 흙벽을 사방에 두른 경계호도 만들어졌고 경계호 뒤 북한 군인들이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비무장 지대에서 초소 복구와 중화기 반입, 주야 간 경계 근무에 나선 모습 등이 확인된 겁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지피 시범 철수를 약속한 9.19 남북 군사 합의 2조 1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입니다. 군은 북한이 9.19 합의로 파괴된 지피 10곳과 병력 장비를 철수한 지피 1곳에서 광범위하게 재무장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안포 진지를 개방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는데 서북도서 맞은편 곳곳에서 식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고 김명수 합참 의장은 북한의 지피 복원에 우리 군도 지피 복원 등 상응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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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